우리의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대로 헤어질 수 없는데 나의 가슴은 이렇게 뜨거운데 이별이라면 나는 어떡해 아아아아 무거져대인데 거칠은 파도 앞에 보은 해선처럼 질구진 바람 앞에 사랑의 촛불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대로 그대를 벗내야 하다 그대 안에 있어요 그대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나는 그대 아닌 누구도 사랑할 순 없는데 이대로 이대로 도나이 가만하나여 거칠은 파도 앞에 몸의 성처럼 질구진 바람 앞에 사랑의 촛불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대로 그대를 벗내야 하다 내 안에 있어요 그대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나는 그대 아닌 누구도 사랑할 순 없는데 이대로 이대로 도나이 가만하나여 내가 사랑해 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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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이 그 사랑을 공기조서 다가왔던 말 그대는 깜고 듣고 정말 세상에 흘러가는 경로고 가끔 유명 다시 버리라 공천관 그린 그레 추억은 흘러가고 나비성 향기니 그마나 흘러가고 그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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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화 소녀두 영영 그만두고 그만두 incredibly 소희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제막식 때문에 스승의 날이 좀 가려졌죠. 하지만 제막식에 저희가 열심히 한 번 더 은혜 감정 드리고요. 잠깐 저희가 그냥 스승의 날 케이크를 조금 준비했어요. 저희가 커티심만 좀 할게요. 잠깐만, 됐어요. 다 같이 스승의 노래 하실 거거든요. 잠깐만 준비하는 걸 조금씩 알려주시고요. 속죽아주신 분 이따 같이 터뜨려주시고요. 잠깐만, 됐어요. 아, 잠깐, 잠깐, 일어서요. 이번에는 깜짝 이벤특입니다. 네, 지금 단장님을 하고 계신 원현 큰스님이 노래 아주 집어주고 있거든요. 요큰란디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멋져요. 좋아서요. 왜냐하면 감混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면접은 Abram낼이 진짜 안좋거나 잘 보셨냐 하죠? 거 advoc요? ligu 크로 찍는 편이다. 왼쪽으로도 뒤지세요. 끝났다. 강 psi 한 칭찬 한번 주세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